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정부 방침인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시키지 않고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대표들은 20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